벌써 금요일이야 시간 빠르네 심심하면 우리같이 영화나 볼래 영화 보고 있다가 술 한잔할래 아니면 쇼핑 가는 것도 괜찮아 집에서 게임만 할래 계속 TV나 볼래 차라리 우리 건배나 할래 빨리 나와 집 앞에 차대 놓고 우리 기다리고 있어 친구들아 우리 오늘 뭐 할래 다들 시간 어때 가끔씩은 얼굴도 좀 마주 보고 우리같이 놀자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오늘 뭐 할래 얘기도 할 겸 우리 커피숍 갈래 어디서 만날래 어디서 우리 볼래 알았어 그때 봤던 거기로 갈게 우리 먼저 만나기로 해 빨리 안 나오고 뭐해 시간은 금인데 시간은 금인데 능기적대만 우리 곤란히 곤란해 곤란해 준비됐어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들 바쁘다고 말하고 정말 너희들은 의리 있어 친구들아 이렇게 보니 너무 좋아 이렇게 보니 기분 좋네 기분이 좋으니 오늘은 내가 살게 친구들아 우리 오늘 뭐 할래 다들 시간 어때 가끔씩은 얼굴도 좀 마주 보고 우리 같이 놀자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오늘은 뭐 할래 오늘 뭐 할래 오늘 뭐 할래 오늘 뭐 할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